시작!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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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림들이 불러야 돼 달림들이 불러야 돼 허둥이가 불러 하나 둘 셋 진짜 내가 불러야 돼? 하나 둘 아아아 봐봐 살살 뽑아 아아 아아 허리야 너 머리에 구멍났어 피는 안 나? 어? 피는 안 나 하고 싶었는데 하나 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나도 이거 막으려고 했는데 나도 막으려고 했는데 나도 막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? 이거 아니야? 야 마스크 했잖아 아아 앨범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톡째로 들어가지고 어? 아 나 그런 걸 못해 마음에 안 뜬다고 어? 나 톡째로 됐고 나도 그런 걸 못해 나도 그런 걸 못해 네 살이면은 이제 한 김치도 이제 물에 씻어서 먹을 수 있을 거 어? 뭐야? 뭐 했어? 볼링 볼링? 그래도 화농이 누구 팀인데? 어? 두 명이 두 명을 하고 깍두기니까 화농이는 볼링 빈 딱 걸어 하잖아 아 아냐 아냐 그 볼링 공 나오면 수건으로 그 기름기 좀 닦고 있어 왜 그래 야 나 무조건 이서우 이 긴건하게 했지 말아 나 속근육이 그렇게 큰 엄청 큰 근육이 아니여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이 가분하기 형 엄청 큰데요? 봤어? 좀 봤는데요? 봤어? 좀 만지기도 하는데요? 스쿼트에서 많이 먹어 왜냐면 벤츠프레스는 힘들어 배 이상 넘어가면 진짜 힘들어 그냥 배 자체도 나도 한 번밖에 못하는게 가슴 근육이 그렇게 큰 엄청 큰 엄청 큰 먹었잖아 여기 앞에 다툴했어 아 저번에 꺽은 색깔 케이크 먹었을 때 그거 먹었을 때 꺽은 색깔 케이크 먹었을 때 그거 먹었다가 혀 까매져가지고 너 파란색 아니었어? 너 왜 트래프 할지 까맣어 왜 해져네 왜? 이렇게? 잡지마 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연결해 블루투스 자 웨이브 한번 달림대 반대 손으로 하면 안 돼 그래 그래 달림이 하나 둘 셋 하면 동주의 손을 쳐요 아 잠깐만 동주 손을 치면은 웨이브를 타서 달림이 치는 걸로 그런지 알지 쳐요 빨리 왜 안 쳐요? 왜 치즈를 못하니 하나 둘 셋 하면 쳐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야 너무 좁아야 왜 다시 쳐다 아니 너가 잘 맞춰 야 없어 야 야 빨간색 없어 야 아니 근데 동주 보긴 했어 아니 왜 진정 아니야 본 게 비하인드 눈을 봤어 하여튼 안 돼 있어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없는 것처럼 해피언딩 에오 허리 어? 1700만원 이 형 하다가 형 운동한다고 하면 아 이따가야겠다 이러다 스침대 누워 이거 참아 진정해 오늘 생일이야 젊은 거로 4주년 포로타임 한번 가져봅시다 좋아요 뭐 할지 지금 왜 부담을 가지고 생각해 생각해 아니 그래 단들이 하고 싶은 거나 하면 되지 이게 지금 부담을 가지고 생각 중이야 왜 둘이 부담을 갖지 야 왜 뭐라도 야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이 자식아 갖고 와 보고싶다잖아 아 인마 단들이 보고싶다는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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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lers 아 에이 유